오, 찍혔다. 이상한 데로 나왔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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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지 스테이션! 여기가 그 맛있다는 몽탄인가봐요. 친구들은 이미 다 만났거든요. 나만 가면 돼. 일정! 왜 이렇게 손이 흔들려? 술이 마렵네. 안녕, 친구들. 이것은 바로 쓰레기야. 쓰레기 같지만 대창전골입니다. 이게 아주 시그니처 메뉴래요. 포도를 한 잔 마셔야겠군. 짠! 짠! 한 잔 하시죠. 짠! 어이구. 선수. 아, 맛 좋군. 나 마이크 저기다 잡는데, 저거. 어? 아, 여기 너무 멀어. 아, 그래, 거의 다. 아.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안겸이 되셨는데? 약간 나머지. 웃겠다, 너라. 아, 맛있네. 이거 잘하네, 이게. 이것은 바로 친구들이 선물을 줬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 화장품 없게 동세하더라고요. 이거 주시보세요. 이게 뭐야? 들크림 새우. 들크림? 크림, 굴, 굴. 약간 무식한 것 같아. 오, 이것은 바로 굴크림 새우라고 합니다. 굴, 굴. 오이스터. 아, 오이스터. 굴크림. 요. 굴이 어디 있어? 이거. 바람? 아, 굴. 이건 뭔데? 크림이에요. 이거는 면 튀김. 다 했어. 그래? 응. 소우 따라줘, 소우. 소우죠? 소우 한 잔. 그래. 내가 따라줄게. 그래? 언니가 술 안 먹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근데 가람이 술 먹어도 안 먹어도 다 똑같아. 술 안 먹은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럼요. 임신 축하합니다. 임신 축하합니다. 짠. 다들 나라. 짠. 다들 같애, 그 Sony가 당쵸. 다들인걸. 다들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제 친구가 임신을 했대요. 여러분 축하해 주셨죠. 소희 한 잔은 언제 임신을 했대요? 결혼을 해야지. 내일, 내일. 아니 오늘, 오늘. 오늘인가? 오늘. 오늘 이 두 신 지나야지. 대기racin shaking 지나면.. 갈기가 지나긴 저리도 말씀 acompan하고 있어. 아까 battlefield 소리의 차였어요. 내가 옛날에 연락처를 준 남자아이가 있었어. captured女아이 서 있었어. 완전히 디웠어. ?!" 결혼식 사진인 거야. 뭐요? 근데 내가 카톡 오자마자 봤거든? 그래서 봐봐서 이 새끼 뭐지? 생각했어. 그러다가 읽고 씹었어. 뭐하자는 거지? 이러고 봤는데 다 찍었고 그냥 포사로아로 되어있는 거야. 너무 소름 돋는 거.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 한 번 보고 싶어서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셨었잖아요. 어 내가 그래서 저기요 새로 하나 넣어주세요. 사실 저는 그쪽이 잘 기억도 나지도 않고 심지어 유부남이신 거 같은데 왜? 왜? 보고 싶진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불씹하더라고? 칩샷인데? 그렇지. 너무 와이프랑 칩샷. 나 이거 안 먹었거든. 칩샷. 혹시 이것도 치워놨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쓰레기도. 아이. 뭐요? 왜? 쓰레기. 맞아. 그 새끼도 쓰레기고 이 와이프는 그걸 알까? 그래서 결혼하면 안 돼. 언니 근데 진짜 비혼할 수도 있겠다. 그렇진 않아. 하고 싶어? 어. 근데 아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기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어. 그랬는데 여건 나갈지. 오늘 임신하는 게 있나? 바로 내가? 아기 와중에 3명 낳았어. 4명씩. 아기 너무 힘껏 안 했어. 다둥이 엄마로 유튜브 스타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름 바꿔야겠다. 막 우유 한 잔 이런 걸 바꿔야겠다. 아기 먹자. 우유 형장. 우유 한 잔. 아기 먹기 전에 한 잔 마시고. 아기 먹자. 짠. 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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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부분이 꼬비기 없는 것 같으니까 아까 친구가 준 펄권색을 한번 알라보겠습니다 그게 인싸는 진짜 할머니인데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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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체전은 노래방도 다 하고 왔는데 다 했는데 다 했어 진짜 못먹고 내 애기랑 레옹나일라 레드 정주행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로 정주행이셔야 합니다 화이팅 첫째가 딸여신 두개 딸여신가 둘째가 나랑 둘째가 딸이잖아 얘랑 나랑 둘째가 딸이잖아 둘째가 딸이면 다르다 아 저기 나도 딸이잖아 다 딸이야 다섯째잖아 나 동생있어 몇살이야? 아 너무갑니다 연영상이야 남동식이야 뭐야 케이 장려구만 케이 장려 근데 어제 올라오더니 왜 일로 올라왔지? 나도 무빙보래 무빙보래 그거 왜 보는데 디즈니 아 디즈니에 밖에 안나와?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우리 안주도 못 시켰어? 안주 시켰어 아무것도? 난 언제 꽤 됐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시켰잖아 이게 끝이야? 또 시켰게 또 시켰게 그래 그래 화가 났네 사람들한테 빨리 보여줘 아유 정말 이제서야 메뉴판입니다 보세요 알아서 다섯째 육회 김밥 여기에서 시키자 바라모니야 육회를 못 먹는데 안타깝네 안타깝지만 육회 김밥 하나 좀 하나 또 시켜야 되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소개면 돼요 그래? 바라모니야 먹을 수 있는 걸로 시켜 난 이미 느끼해 그치? 느끼해서 그래 느끼해서 느끼해서 느끼할 때는 역시 원래 난 이거 먹으려고 오늘 스타베이 먹었는데 잠시만요 여러분 짠 근데 말 안 시켜야 하거든요 나 이거 치우자 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유명하고 유명하다던 육회 비빔밥 비빔밥 맞아요 한 잔 할 수밖에 없 짠 저희 그 일로 왔어 그 맛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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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함이 맛잘 맛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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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다 음 음 음 음 맛있네 간대가 맛있어 간대 간대 멋있어 여기 간대 이때 이거 빼고 먹어봐 빼고 이게 쎈가 쎈가 저 육회만 먹어요 원래 육회를 안 먹나? 별로 안 좋아하네 안정신장 같이 쓰는데 옛날엔 먹었는데 언제부터 먹는 거야 입덧인가? 아니 고기 생기 거부감 생기 뭔가 그런 거지 닭발을 먹을 때 너무 밝았다 생각하면 못 먹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나도 닭발 먹으려고 너무 맛있어 언니 근데 육회 빼고 먹었어? 맛있어 육회 육회 빼고 먹어 뺀 육회는 어딨어? 언니가 먹었어 이걸 원했어 지금 질문의 음료를 내가 파악했거든 타워 바닥 먹으러 왔어? 어 그렇지 하하 여기 소주 한 명만 더 주세요 배꼽? 배꼽 배꼽 야 이것도 빨리 달라고 하자 이거 좋아 육도 입고 갈 수 있을까요? 나 물의 타이를 내가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야 몰아서 눈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저 올리면서 안 갔어 왜? 나는 한 번 딱 질리면 질렸어? 벌써 질렸어? 나는 3개월이면 충분해 3개월이면 안 했냐 근데 진짜 잘 생각하지 말고 너의 습관이 깨진 게 아닌가 다른 운동을 해? 헬스는 아침에 항상 가서 하는데 대단하다 헬스는 안 쉬겨 밤부터 7시 반까지 운동하고 집에서 씻고 헬스에 가면 6시에 일어나 그래서 6시 반까지 헬스장 아침잠이 없어? 나는 잠이 없어 대단하네 왜 젊은이답지 않네? 멍데기 좋아 언니가 극동 아예 안 해? 멍데기 좋아 오 임마 오 신기해 난 열심히 하고 있지 아 맞아 열심히 하지?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렇게 크게는 안 해 짠 매견보다 사회가 젊없다 야 너 이제 여자 언어 왔는구나 여자 언어 맥이 는네 맥이 는네 아니 아니 근데 스토리포트 바꾼씩 올리는데 엄청 열심히 하는데 별로 안 먹네 오늘 네 너 오기 전에 기금 먹었어 소맥스 기금 한 배 피우고 그래봤자 밖에 없었는데 기금 한 변명이다 근데 요즘 술을 안 먹다 보니까 좀 줄기는 뭐 나도 요즘 술 안 먹었어 그치 그치 우리 오빠 맨날 스토리포트 거의 또 술 먹네 어? 내가 술 잘 안 먹었다 아 맞아 많이 한 거 같아 너무 아쉽겠다 근데 그게 수치가 있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임산부가 임신한 걸 모르면 그때 술 먹으면 괜찮대 나 그냥 먹었어 애기한테도 이상이 없대 근데 임산부가 내가 임신한 걸 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애기한테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모르는 척을 해 잠깐만 나 85%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치래 너네한테만 치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선택적지요? 내가 선택받은 25% 감사하네 내가 선택했어 우리한테 너 띠고 F고 나 F는 방금 좀 멀어질게 지훈이는 F 같아 얘는 F 같아 딱 누가 봐봐 나는 술 먹으면 F인 거 같아 평소엔 T야 그냥 감정적인 거 그건 약간 사회화된 거 아니야 그냥 술 취한 거야 소이를 너무 잘 안 해길래 그냥 공경을 지켜 언니는 이상한 얘기도 많이 언니가 T야 니가 이상 언니 언니 T야? 아니요 저희 F입니다 나 몇 번은 이제 네 근데 진짜 국민 고기를 잘 못 먹어 지금 입덧해서 주운 고기를 못 먹는다고? 입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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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삼겹살 자체를 세 단점 아 진짜? 입덧해서? 아 진짜? 아 진짜? 그럴 순 있어? 너무 슬편네 임신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근데 사실 예쁜 아주 편해 대학교 친구들이랑 우리가 동아리 때문에 얽혀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연락하는 건 되게 대단한 거야 맞아요 대학교 친구들은 생각보다 연락을 잘 안 해? 배꼬 애들 진짜 진짜 배꼬가 약간 특이 케이스 그래서 나 어제 백희가 이제 제가 문희가 나 제가 동아리가 개그 동아리인데 나는 너무 좋아 진짜 나를 참조 출연 좀 해주는 거 갑자기? 어 어디든 어디든 참조 아니 지나갔지 사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뭐지? 개야? 그때 그렇게 만났어요? 몇 년 되셨어요? 내가 그래 정은이 나이가 있는데 말이야 아니지 72년 차지 내가 수강할 때 들어갔는데 나는 서로 둘이니까 너가 제일 정확하다 나는 편혁이니까 우리는 좀 복잡해 진짜 이런 게 꾸준히 딱히 큰 인사적 하나도 없어 아니 약간 객화가 뭐라 해야 되지? 나의 그런 난리 이런 것들에게 꺼내준 초기 화면만 봐주세요 이 스타일 네 그렇게 얘기하고 너의 삶은 다 누군가랑 연결되어 오 이거 봐요 여러분 헤어링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어 안 되신구나 연결되어 안 될까? 이거 다 컨트롤 못해 그래 우리는 우주의 먼지일 뿐이야 뭐라고? 우주의 먼지라고 컨트롤 못해 야 우주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먼지일 뿐이야 먼지구나 나를 먼지가 돼요 우리가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아 아아 먼지 먼지 이렇게 슬픈 소리를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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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여자랑 새벽 6시까지 호텔에 등장해 짠 없잖아 아니야 봐봐 여자랑 둘이 있어 여보 짠 새벽 6시까지 여자랑 단둘이서 그냥 진지한 얘기부터 호텔에 등장해 절대 안 돼 아 그건 안 되지 새벽 2시부터 남자가 등장해 호텔이 어딘데 호텔이 어딘데 매성 그때 소희 언니가 막 땄는데 너희들 뭐하는 거야 야 너한테 클럽 땄는데 근데 그 시절에도 책 들고 공부를 하진 않았어 책을 왜 줘야 돼 무거우니까 아까 들고 놔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는 소프랑 어 부부상이야 근데 갑자기 옥타고 와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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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런 세상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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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확실해 얘도 해야겠지 내가 언니가 될 거야 아니잖아 언니는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거야 애들은 어떤 진통이든 어떤 성격이든 이렇게 놀잖아 그러면 내 자신 싫어 아니야 좋게끔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군요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저희는 황이 오를 때로 올라가지고요 막장하고 장소로 이동하는 걸 하겠습니다 막장이 없으니까 봐봐 봐봐 이렇게 여기 따르는 거지 이거 마셔 이거 달콤하셔 싫어 꼭짜라 이거 가짜야 가짜라니 야 이 자식아 따를 거면 저한테 따라야지 이렇게 흘리면 어떡하니 사극됐어요? 뭐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여성들과 대화를 하면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재밌어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우유병을 얻었고요 이제 저희는 넥스트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영상 쓸 수 있을까요? 너무 되게 짠 이거 뭐야? 이거 화면에게 뭐야? 이거 화면에게 뭐야? 이거 화면에게 뭐야? 아아 아아 역시 대리인이 제일 잘한 거는 기포를 돌아간 거다 아 기포를 왜 들어왔냐? 그때 기원이랑 아주 좋은 거 같아 이러세요 야 내가 다 데리고 한 거야 아 진짜? 어 내가 데리고 한 거야 이 둘이 어디서 감사할 텐데 나는 원래 거기 가고 싶어 했고 데리고 온 거야 감사해라니 우와 낭만이다 어 남자 코딱지만 하네 진짜 너무 예쁘다 오예 브라보 브라보 바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와우 소주 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먹어볼까요? 짠 나는 막걸리 느낌이 난다 지금 이 맛이 막걸리 향이 나 25도 우왕 치킨당 이거 뭐야? 퐁주야? 뭐야? 슬픈가? 나 그거 마저도 최호 언니 내 거야 아 그래? 나 오우성 시절 순수했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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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서는 순수를 언니 이상해 언니 성형이 너무 좋아 밝아 좋아 안 밝아? 근데 너 뭐가 힘들어 뭐야? 왜 힘들다가 스토리올 때는데 힘이 많았지 나 법 공부를 많이 했어 아 그 일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잘 버티는 게 멋있다 진짜 사실 멘탈 나 쪽으로만 나 혼자 극복이 안 됩니까 난 축복이 못했다고 생각해 사람이 있는데 어떡해 사려고 하는 거거든 왜? 멈추고 싶어서 왜? 법적 분쟁이 있잖아 너가 말할 때 그런 전세에 그런 관련 분쟁이 없어서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버릇 수밖에 없는 거구나 생각되더라고 나는 너가 얘기하는 거에 진짜 뭐라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을 아니까 나는 이런 슬픈 감정을 누구랑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나도 좀 뭐야 너 너무 궁금해 아니야 그거를 얘기하면서 떠오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얘기 그만하자 왜냐면 너무 궁금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물론 내가 언젠가 10년을 쯤에 얘기할게 그래 10년 하러 응 힘들지? 사는 게 맘 같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는 이미지에 대비해서 되게 되게 딴딴하지 못해 멘탈이 의외로 그러니까 너 딴딴하는 게 안 봐 딴딴 안 봐? 근데 내가 옛날에 딴딴했던 거 같고 나름 근데 내가 회사에 있어서 많이 무너진 거 같더라고 이미지를 생각 안 했거든? 회사 내부에서 그런 게 난 너무 신곡쓸이고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다들 그래 내가 봤을 때 문제점 뭔 줄 알아? 너는 너의 얘기가 오류락내리락하고 쉽지 않아 해 근데 너의 행동은 굉장히 귀여워 사회에서 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야 되니까 뭔 얘기를 하겠니? 공통되는 분모를 얘기하겠지? 너가 제일 튀어 맞아 너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맞아 나는 너무 틴내리락하긴 한데 그러면 야 너가 만약에 틴내리락 없이 그걸 즐겨야 되는데 넌 또 즐기질 못해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남의 오류락내리락하면서 즐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넌 덱할 거 같아 너 만약에 남들 입에 오류락내리락하면서 참 나왔을 거라 그럼 걔네들 민간을 얻는 게 있어야 돼 그만두더 뭘 하더 너 안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태로 가는 거야? 너 이거 1년이지? 나중에는 2년 돼서 뭘 할 줄 알아? 2년 동안 걔 여쭤봤는데 뭐 한대요? 아직도 유튜브 해? 네 계속 그러고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짠 아니 소이는 남들 입에 오류락내리락 어떻게 할 수 없게 회사에서 근데 소이가 좀 제가 특별한 행동을 하잖아 그럼 오류락내리락 볼 수밖에 없어 진짜 이거 즐겨야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아니 소이가 스트레스 받지 마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지 않을 수 없잖아 즐겨야 돼 그냥 인쇄연 스트레스인데 아이 다슴이 수렴 없네 근데 재홍이는 항상 그 끝자리를 유지하고 있더라고 일단 진짜 좋아 모셔 바꿔 마시자 우리가? 응 알겠어 이게 되게 달아들이지? 응 아 그렇진 않아 근데 짠 짠 대박 근데 우리 그거 어때? 이게 먹고 나가서 빵 한 번 갔다가 빵 거기? 빵 한 번 갔다가 한 10분 말에 나오고 15분 20분 30분 30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없잖아 10분 조금 않면 아 랍퍼 다 좋아 공 consciousness 오 원래 내향적이 рас테 got 개퍼 끝나고 소외성 하는 이상 원래 내향적이야 왜냐하면 내가 중학기 때부터 장 기자라는 이게 엄청 좋거든 우리 애는 뭐라고 아Press으로 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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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야 쓰레바야 그쵸? 여러분 짠 짠 짠 전부터 근데 뭘 마시는 거 같아? 있었어 지금 엄청 간절하게 빨리 빨리 다 먹었다 아 조금 있네 다 있네 조금씩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르는 거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향을 해보겠습니다 시카이 빨리 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포토니즘에 갈 거예요 땅콩 좀 해주시죠 오케이 저희 댄싱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땅콩 뿅 오오오오오 웨어리스팝 여기 세이할로야 오! 여기야? 이름 뭐야? 노어커 저 걷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어요 노어커 저 걷지 않을 거예요 다 놓고